나비의 날개가 반쪽입니다. 내 부족이요. 혐음이 없었나 봅니다. 이리 다치신 걸 보니. 그나마 이것 때문에 겨우 이 정도라. 어디서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 안 물어보시오. 물으면 답하시겠습니까.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입니다. 황자격투대에 나갔겠다고 아우들에게 선포하셨다지요. 포기하세요. 그 몸으로 물입니다. 내 반드시 나갈 것이요. 나가서. 이 나라 고려의 황주가 누구인지. 마천하니. 내가 할 것이요. 내가. 어쩌지요. 이 나라 고려의 황제가 누가 될지는. 내 손에 달려있는데. 내 손에 달려있는데. 내 손에 달려가요. 내 손에 달려있는데. 제 손에 달려있어. 내려라. 내 손에 달려있어.